왜 안되는데? 왜요? 불편한거에요? 어딘가? 불편하진 않은데 좀 그런 디자인이에요 할머니 디자인 이게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예쁜데?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딱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옷을 좋아하시지 아 이렇게 편한거? 그렇지 이런거 근데 이거 다 너무 할머니 딱 나는 딱 봤을 때 할머니꺼 같은게 싫은거야 엄마 그래도 할머니를 할머니인데 건강하신 어머 이거 완전 시스룩인데? 시스룩 시스룩으로 입으시면 되잖아 혹시 이거 할머니 얼마에요? 아니야 아깝더만 2만원은 5천원 파장이지 돈이 그정도가 안되는데 아 지금이 파장이에요? 파장이 뭐에요? 단이 다 끝났다고 이 시간에요? 그러면 어차피 파장인데 어차피 가시기 전에 하나 좀 싸게 해주세요 비닐 말고 쇼핑백 같은거 없어요? 비닐 말고 쇼핑백 같은거 없어요? 아 여기는 없어요 아 바지 그럼 바지랑 같이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바지랑 같이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바지랑 같이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가보자 여기 요강 같은거 있어요? 요강 있어요? 요강 있어요? 보통 얼마에요? 반원 요강 돈 얼마나 갔나가봐라 야 우리 밥도 먹어야 될까 아이가 밥? 국시라도 한그릇 아유 먹을 수 있어 엄마 충분히 여기 뭐 선량마트 이런 데는 없죠? 좀 없어요 아우 그런게 있어요 약간 그 느낌을 내는데 요강 만들러 가셨나? 이거에요? 이렇게 이쁘게 나와 요즘 여기에 엉덩이가 들어가 이거 어린이용 엉덩 아니요 아니다 그리고 써요? 여기 조슴마 하면 되는데 조슴마 엄마 줘봐라 이게 엉덩이에 되나? 대신 조슴마 하면 된다니까 아니 힘들다 다 쓴다 힘들다 보자 아유 이거도 이모 야 이거 주전자가 주전자가 오창을 찌려도 돼 이쁘게 나온다 이쁘게 나온다 이거봐 이거 얼만데요 이모? 12,000원 아 이모 맘에 주면 안돼요? 5,000원 깎아 버렸나 아 2,000원 못하지 아 2,000원? 예 난 지금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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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를 무조건 5,000원 사야지 나는 안가 이모 우리 분심은 분심은 못 먹는다 감사합니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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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감사합니다 다가있어 네 이제 팬티를 사고 밥 좀 먹자 엄마 아 아 그만 먹어 뭘 그렇게 먹어 언니 아니 언니 얼마였어? 뭐 샀어? 아니 언니 얼마 들어주세요? 아니 얼마인데 다 떨어지고 온다 2,000원 2,000원 우리 3만 5,900원인데 우리 아직 못 먹을 거 못먹었다 우리 먹을 거 또 제대로 못 먹었는데 아니 진짜 우리가 너무 양심까지 너네 못 먹었네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보 샀는데 훈련 벗어먹자 벗어먹자 선물 샀어요? 응 이제 할아버지 것만 하면돼 바꿀래? 바꿀래? 안받아 우리 얼마나 아직 안썼는데 우리도 안썼어 우리도 안썼어 우리 안썼어 이건 뭐야 이거 사진 안 했는데 양반하고 싶어요 밥 먹pipe 우리 제일 2,000원 다 왔는데 용혜가 잘 뽑았네 가위바위보 잘 써야지 하고 다시 한번 은혜원에 도망가서 바꿔야 되니까 빨리 다 쓰자 봉투박고기 봉투박고기 하지마라 이거야 아니 그걸 해야지 빨리 사자 참외 물어볼까? 참외? 참외 얼마에요? 5천원 참외 사고 이거 할머니 달아요? 맛이? 진짜 달아요? 참외를 좀만 싸게 해주세요 9,900원 밖에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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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전화 왜 안받아 할머니 동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지 아 진짜? 90원 저 저 할배 근력은 괜찮지요 할배 근력은 좋지요 할머니 건강은 좋지요? 네 건강하셔요 아무 이상 없지요 네 됐어 총각 이거 얼마에요? 어머니? 4,900원은 안돼요? 21일날 4,900원은 안돼요? 일요일날 4,900원? 100원 깎아주라고? 네 100원만 깎아주면 안돼요 100원만 깎아주세요 100원만 깎아주세요